띵뚱, 띵뚱. 언니, 띵뚱. 띵뚱 났어, 띵뚱. 아니, 그런데 나는 처음 보잖아, 얼굴을. 나도. 안녕하세요, 선배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선배님. 너무 영광입니다. 너무 영광입니다. 이 숨을 다운 그대님께는 아직도 내 맘을 설레게 하는데 그대와 함께하면 힘들기도 쉬울 거야. 너무 영광입니다. 너무 영광입니다. 내가 먼저 너에게 말할 순 없잖아. 헤어지는 거라면 너만을 사랑한다는 그 말. 왜 난 왜 난 난 한 번도 못한 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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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렇게 나는 힘들정신을 보여줄 수 있다.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. 그런데 방송을 보는데 너무나 너무나 예쁜 아이돌이었고 걸그룹의 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봤고 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친정엄마 같은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처음에 진짜 놀랐고요. 떨렸어요. 그리고 너무 이렇게 대선배님들이시고 또 한 분도 아니시고 네 분이나 뵈야 되는데 괜히 실수하진 않을까 또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또 잘못해서 혹시나 이렇게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. 아이고 또 진짜로 그냥 생각보다 더 조그맣고 예쁘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여기다가 그냥 놔두고. 아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애썼어. 아 어떻게 막 소름 돋아.